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다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가 봄을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15장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탕자로 비유되는 둘째 아들에게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실은 첫째 아들 역시 결국에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반항하고 행동하느냐 그 스타일만 좀 달랐을 뿐이지 그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그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결국은 둘 다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이 두 탕자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또 적용하면서 참 복음가신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징의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줘도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는 한다라는 말이 자기 몫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어차피 줘야 될 건데 미리 준다고 뭐 대수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숙이 17장에 보시면 당시 문화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신 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찾아와서 재산을 달라고 하는 그 행위는 뭐냐 가문의 수치이자 또 용인될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가문 안에서 살기 싫다라고 공언하는 행위였고 더 쉽게 말해서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께 유산을 물려받아 집 나가서 고생했더라 그래서 탕자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 계신 아버지에 가서 돈 내놓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은 탕자였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부모 자식 간의 인을 끊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저희가 이상하다라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버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런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2절에 살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 바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가려면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매각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아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었는데 그걸 또 한순간에 팔아치웠다라는 것입니다 명예와 수치의 그 당시 문화에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만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먼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즉 이방인들의 나라로 갔다라는 얘기고 또 거기서 심지어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허랑 방탕한 삶을 살며 다 낭비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된 이 둘째 아들은 어느 농가에 가서 돼지 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배가 너무 고파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먹이 또 사료가 되는 주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먼저 죽게 된 이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와서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요청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둘째 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집으로 향하던 자신을 멀리 아버지가 발견하고서는 먼저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만나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입맞춤은 한없는 사랑과 용사의 표현으로 완전한 회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또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는지 돌아온 아들에게 새옷도 입히고 반지도 껴주고 새심도 신겨주고 심지어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옷은 영광과 신분을 말합니다 반지는 또 권세를 말하고 있고 신발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에게는 신발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다 필요 없고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습니다 모든 축복 또한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꼬임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영원한 멸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가기 싫다고 스스로 뭔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잘 살아보겠다라고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은 지금 이러한 탕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동물이라고 이었던 돼지의 오물을 치우며 배고픔의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참 모함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사의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이 가져다 준 그 죄 문제에 사로잡혀서 아담과 하우같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거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길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체면 생각하지 않고 달려나와 안아주시겠다라고 원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냐? 그런 파렴치한 아들마저도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차마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 못하겠다라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24시 진정한 소통을 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신분과 권세의 모든 축복 또한 풍성히 누리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밭에 나갔던 큰 아들이 돌아왔는데 집안에 잔치 음악과 또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인을 불러다 물었더니 당신의 동생이 지금 집에 돌아왔고 아버지께서는 그로 인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큰 아들은 어떻게 했냐 불편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섬기는 자기 얘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으면서 심지어 재산까지 먼저 땡겨받고 또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해도 너무한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이 큰 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을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마치 품꾼이 있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의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잘못된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뭐냐 품삭시 아니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푼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구원을 어떠한 일을 하고서 받는 품삭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봄 18장 11절과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고토색과 불의와 가늠하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이런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1회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있고 소득의 11조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말하면서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행한 일들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일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말하며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도 정말 너무나도 모르고 오히려 오해하고 고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리고 갈라리에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뭐냐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유업 받을 자 한마디로 상속자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2절 말씀해 보시면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께 어울려 식사도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그 시각에서는 그들을 멸시하던 바리세인, 석의관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 큰아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세인과 석의관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또 연구한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변제시키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만의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율법적 정주의식은 상대방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서로를 죽이는 선택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부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만 복음이고 너는 아직 이방인이고 내 선택은 항상 옳지만 너는 어쩜 매번 그리 틀리냐며 판단하고 정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큰아들처럼 비판과 정제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전도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이라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뭐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녀된 우리에게 뭘 주시지 못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주었고 또 더 줄 수만 있으면 더 주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9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정제도 판단도 죽이고 살리고 또 잔치를 열고 안 열고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받은 이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 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옆에 진심어린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어디서든 증거하며 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전두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육관의 모든 장막터를 크게 넓히시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